보컬리스트가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지금 다시 보컬리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컬이 힘들어요. 이제 알기 시작해 이 디사이를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미 보컬이 3번 바뀌었군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미래의 작곡가를 꿈꾸시는 또 재능 있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할 용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구인 공부를.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남자 가수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무서우신 작곡가로 유명하셨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구피 영탁스클럽 쿨이나 터보 같은 경우 진짜 벌벌 못했어? 그럼 하지마. 너무 예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시절이긴 했는데 당시에는 뭐 잘 수 있는 시간이 빨간불 켜졌을 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예민함이 변명을 해보자면 더 많이 심했던 시절이긴 했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래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랩을 하신다는 너무 반가운 소식에 제가 웃음이 나온 거지 절대로. 자칭 변태 처음. 저희 작가님이 근데 아무. 아마 기사에서. 그렇죠. 뭔가가 있었겠죠. 제 예전 스튜디오 이름은 지금은 이제 일사이 사운드인데. 예전에는 스튜디오 이름이 BT 사운드였어요. 네. 변태적인 사운드 말하자면. 섹슈얼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할 때 항상 핵심이 되는 그거였어요. 무조건 변태적인 소스를 안 들릴 정도로라도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발라드 곡에서도 저 안 들린 쪽에 북을 막 쳐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아 그런 장치들을. 네. 장치들을.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죠. 대중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다른 음악을 했다라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던.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걸 매 곡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 애인이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코러스를 제가 했는데 저는 뭐 코러스는 제가 다 하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조그맣게 알아요 알아요 라고 이제 제가 코러스로. 아 읍조리는. 알아요 이렇게 이제 코러스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부분. 2절 후렴구 반복 파트에. 들립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아주 자세히 들으면 들립니다.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장치들을 넣으시는 건가요 그럼.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는 뭔가 다르게 할 것이다. 똑같이 하면은 나는 죽는다. 나의 음악은 죽음에 다다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변타적인 느낌을 갖다 감히 하겠다는 어떤 그 약간 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거기서 뭐 알아요가 나와서 다행이고 욕을 계속 모든 곡에 뒤에다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럽니까 아 처음 듣는 또 이런 또 작품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화가들이 자기의 어떤 지장을 찍고 인장을 찍듯이. 네. 뭐 소위 무슨 뭐 프로듀스 바이 누구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대신에 나만의 뭔가 좀 시그네처적인 특이한 걸 갖다가 곡마다 집어넣어서. 우리 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아는 분들이 있죠. 보고 싶다니 있어도 제 곡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참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음악과 조금 별개로 사시는 분들의 삶은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DJ 체험 때 예전에는 좀 받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뜸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DJ를 한다면 곡 소개할 때 작곡 작사가를 같이 소개할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에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는 했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도수까지. 연도수까지. 언제 발표된 누구 작사 누구 작곡의 어떤 제목인지도 얘기를 했어요. 역시 그 뮤지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공감대가 있네요. 네네네. 아 근데 그게 크게 안 알려졌어요. 어떤. 뮤지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오래됐어요. 벌써 한 10년이 가까이. 아 꿈꾸라가 벌써 이렇게 된다. 네네네. 아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혹시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이 D142라는 밴드.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팀임을 얘기해도 한 3번 정도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저는 사실 이제 형님이 좀 기어라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잘 몰랐는데.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곡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남자 가수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아 이거였네. 무서우신 작곡가로 유명하셨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녹음.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같이 음정 교정 프로그램도 없었었고. 아 그렇죠. 퇴입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작곡가들이 다 집중도가 지금보다 한. 글쎄요. 제 느낌 100배 이상 강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죠. 오늘 거 내비 두고 다음 주에 다시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당시 때는 하루 왼종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그렇죠. 믹서가 리콜이 된대. 이게 뭐. 그렇죠. 그런 스튜디오에 가려고 노력했을 정도니까. 언두 자체가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좀 기억에 남는 가수나 작품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썼었고. 실제로 작업 자체도 예민했었고. 그때 뭐 사실 뭐 구피라는 팀 순광이나 또 영탁스클럽 구피비 비령 같은 곡. 영탁스클럽의 정. 정. 타인. 아 타인 예술이네. 그런 곡들을 작업할 때 좀 많이 예민했었죠. 근데 쿨이나 뭐 터보 같은 경우. 쿨의 해변에 의해인 뭐 또 뭐 애상 변명 이런 운명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화를 낼 필요가 없었던 게 뭐 이지원 씨가 그 당시도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한 번 애상 변명 앨범을 못 낼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만들고 나서의. 곡을 만들었는데 노래동음 하는 날.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연습 많이 했니? 그럼 가수들이 연습을 했어도 잘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혼날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 씨가 별로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별로 못했어? 아 정말 뭐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못했어. 그래? 그럼 하지마. 그리고 제가 나가버렸어요. 녹음실을. 당시 광화문 스튜디오였는데. 성수 형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서 거의 뭐 좀 저한테 막 거의 막 앉다시피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예민하게 또 작업을. 너무 예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후회스러운 시절이긴 했는데. 당시에는 뭐 잘 수 있는 시간이 빨간불 켜졌을 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예민함이 변명을 해보자면. 더 많이 또 심했던 시절이긴 했었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잠깐 이제 이재훈 형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일상 형님의 곡을 가장 해석을 잘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재훈 형이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이유죠? 걔가 그 이재훈 씨가 제 목소리를 흉내를 많이 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걔가 다른 그 곡 디렉팅 하는 거 보면 저같이 해요. 아 있다 있어요. 제가 뭐 호흡하는 거. 그리고 막 액센트 줄 때 버릇 뱉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흉내를 많이 냈었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너무 노래 잘하는 가수가 이제 표현을 한 그런 케이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면 아무튼 작품이 쫙쫙 붙는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또 이재훈 씨가 똑똑해서 그래요. 김종국 씨는 어땠습니까? 다 정국이야 뭐.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당시에 했었죠. 그때부터 뭐 그냥 잠깐 쉴 때는 뭐 복싱 연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샌드백을 치다가 마이크를 잡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16 그날은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가슴 명목하고. 네. 한동안 진짜 몇 달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됐을 때 기사를 봤는데 막 탈출을 막 하려고 아이들 손이 다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피아노에 손을 올라가는데 내 손가락을 못 바라보겠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도 사실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당시에는 사실 가사를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가사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말로도 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곡으로. 부디라는 연주곡을 제가 거의 뭐 임프로바이제이션 같이 만들었고요. 네. 그 곡을 이제 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렸고. 무료로. 네. 무료로. 유튜브에도 무료로 올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교재. 네. 아멘 아멘